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이 필요한 시간, 양평국민과 함께하는 OBS 스타갈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월 28일 화요일과 29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양평국민회관에서 만능엔터테이너 이정용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박상철, 한예진, 문희옥, 박진동, 이자연, 우연희, 소음영, 이진관, 조영구, 더 나은, 이동준, 이애란, 김양, 지원위를 비롯해 성인과 여기를 이끌어가는 인기가수들의 다채로운 무대로 함께합니다. 새해맞이 행복맞이, 양평국민과 함께하는 OBS 스타갈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해솔 주식회사 경주생약 명품 공분단 골드와 함께합니다.